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정말 초소액입니다 정말 1억이 안되는 7천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한강변에 30억이 넘는 최고가 아파트를 잡아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소액 7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한강변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7억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정말 최고의 입지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과 매물을 선정해서 투자할 때는 정말 7천만원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재선됨으로 따라서 신통 재개발 기획이 정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무려 서울에서 100군데가 넘는 지역이 신청을 했고요 12월 말 늦어도 1월 달에는 25군데 정도의 지역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통기업 재개발 최대 수의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 라고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한강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강남권의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가치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좋은 거 다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은 용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한강변 뷰를 멋있게 볼 수 있는 신축 대형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에 가는 게 꿈입니다 많은 분들의 꿈이 바로 한강변의 아파트, 집을 소유하고 싶은 게 꿈인데요 그런 꿈을 실현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2, 30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하지만 초소액, 정말 1억 미만의 투자로 정말 30억 대, 평당 1억, 2억 대의 한강변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문의전화 많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에 추진한 신통기획 재개발의 최대 수예지역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세훈 표 신통기획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무려 100군데가 넘는 지역이 신청을 했고요 자양동에서만 바로 3개 구역이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노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민간 방식의 재개발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지금까지는 이런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약간 좀 많이 부족했던 지역인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 무려 1구역, 2구역, 3구역이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양동, 정말 작년 하반 1년 전부터 추천을 드렸고 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지역들이 이번에 동의서를 걷고 신청에 들어갔고 선정만 12월달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5, 6년, 6, 7년 안에 30억, 40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2000세대 가까운 브랜드 대단지에 강남구, 삼성구, 잠실권역을 거실에서 편안히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양동, 왜 주목해야 되고 왜 최대 수의 지역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이 뛰어난 한강변에 입지를 갖추고 있었지만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사업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재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시에서 바로 며칠 전에 자양사동을 바로 골목길 재생사업을 어떻게 한다? 없애겠다라고 확정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민간 방식의 재개발로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가 돼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규제가 풀리고 앞으로 25층 높이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자분들, 특히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빌라를, 작은 빌라를 투자하셨어도 한강뷰가 나오는 멋진 최고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번 신통기획의 가장 큰 수의 지역이 어디다? 바로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는 어디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한강변에서 나옵니다 보도를 좀 살펴드리면 집안체가 빌딩값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3, 4평 아파트가 얼마다? 42억 신고가 1억 3천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의 한강변의 아파트는 1억 3천이 비싸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2억 대, 3억 대까지 돌파할 수 있는 일례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의 최고가 아파트가 홍콩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강남권역의 한강변의 아파트도 홍콩과 비견되는 정말 200억 대, 300억 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산업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 10위의 나라가 됐고요 수출 규모로는 6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정말 선진국 대열에 반열에 올라서면서 앞으로 강남권역의 한강변 입지가 뛰어난 지역은 최고가 아파트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례로 자영동 옆에 있는 성수동 아크로포레스트 월세가 얼마냐? 보증금이 20억이고요 60평대 아파트가 월세가 무려 2,700만 원대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이런 강남권역이나 성수동이라든지 광진구, 성동구의 아파트가 나올 때 이거 너무 거품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올지를 보시고 선점에도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큰 수익과 한강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좋은 건 다 알겠고요 한강변에 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1억 미만의 정말 초소액 투자로 해서 3, 40억대 한강변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살펴드리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마포의 최고가 아파트도 한강변이고요 여의도권역에 요번에 재건축 아파트들도 한강변 뷰가 나오는 아파트 최고가입니다 또 한남뉴타운, 흑성뉴타운 지역에서도 20억대 평당 7천만 원 이상 찍은 아파트는 한강변에 불과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평당 1억 3천 이상의 아파트 반포나 성수동,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최고가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북을 통틀어서 한강변에 입지가 뛰어난 지역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앞으로 지금도 최고가 아파트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더 희소가치로 인한 최고가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한강변에 초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아파트가 20, 30억 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한남뉴타운도 현금으로 최소한 15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강변에 초소액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은 노화되고 슬럼화된 단독 다가구 빌라촌이지만 앞으로 개발이 돼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마지막 남은 한강변 초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세를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진구 자양동 지금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 또는 빌라를 투자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전세를 안고 투자하셔도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십니다 제가 1년 전에 투자할 때까지만 해도 1억 대 초중반이었는데 벌써 2, 3억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소액으로 1억 미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고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자유롭게 나오면서 특히 젊은 분들 또는 내가 자제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아파트를 선물해야겠다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주택수에는 포함 안 되고 대출 규제도 자유롭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향후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정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오피스에 투자하는 방법이 정말 소액으로 투자해서 한강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투자, 전세를 안고 7천만 원 전후에 투자금으로 해서 한강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은 광진구 자영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나 상가,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소형 소액으로 정말 한강변에 투자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지금 힌트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투자 방향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서울권역의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소 가치로 인해서 따라서 정말 1억 미만의 초소액 투자로 한강변 3, 40억 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주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투자금액도 많이 들어가고요 대출 규제도 많이 나오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규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주택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근리생활시설이나 이런 상가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좀 넓혀보시면 주택 투자의 어려움은 해결하면서 태양호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이 게다가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으면서 정말 1억이 채 안 되는 정말 초소액으로 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이나 과거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모든 지역들 용산의 원효로 라인, 청파동 라인 특히 사양동 라인도 이번에 다 오세훈장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재개발에 시청이 다 들어갔습니다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정말 소액으로 정말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틈새시장이나 이런 기회가 나오는 지역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잘 보시고 같이 또 임장활동 하시고 투자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방송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